아, 아저씨, 생선 갖다 주세요. 왜 요새는 안 갖다 주세요? 아니, 마요새는 태풍주의보가 돼서 배가 못 떠. 추러를 못 한다고. 그래도 갖다 주세요. 전 먹고 싶으니까. 알았다, 알았다. 아니, 우리 미스코리아가 보자. 그런데 내가 뭐 생선 몇 마리 못 짜받아 보겠니? 들을까 봐 니가 내라. 야, 이 민민길 어디 갔니? 고모네요. 그 집에서 아예 살 건가 봐요. 뭐? 진짜예요. 고모가 전화했었어요. 야, 전화 좀 집어넣어. 네. 네. 오빠? 민규? 아휴, 글쎄. 안 올라갈래나 그냥 꼼짝도 안 하네요. 아휴,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. 아휴, 어릴 때 저 엄마하고 떨어질 때처럼 꼭 그래요. 오빠. 아휴, 저 내려오셔서 데리고 가세요. 아휴, 그냥 또 싸울까 봐서 언니도 조마조마 하대요. 아휴, 저도 그렇고요, 오빠. 아휴, 제발. 아휴, 제발. 아휴, 제발. 아휴, 제발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